동주야! 가자! 웃음 클리닉에 온 사람들! 자, 다같이! 그 장면은 메이킹에서만 하겠습니다. 동방송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마음속에 간직하게 있습니다. 동주 쪽으로 한번 뿌려봐. 바람 좀 흘렸는데. 참고! 우리의 환경! 저희 재난 영화였나요? 널 어떻게 싫어하겠냐? 그치? 이렇게 예쁜데 당연히. 4대 3대? 그러니까 높은데. 전염됐어, 전염도. 예쁜데 당연히. 여러분들의 상상에, 그리고 저희가 지금 9년이 튀었잖아요. 그 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는 엔딩이라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.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, 굉장히 행복했던 일 하나를 뽑자면? 참달방. 뭐? 마는 거야? 저도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